CFA 레벨 1 이코나믹스는 2012년도부터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프리 과정의 중요성이 더 커졌는데요. 경제학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바로 정규 수업으로 들어가면 거의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수준이 굉장히 레벨 업 됐거든요. 그래서 프리 과정의 중요성이 크다 보니까 기존의 스위쳐 노트에 나와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학습을 시키면 오히려 더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싶어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서브 노트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한 거예요. 이거는 약간 흐름을 타가지고 이렇게 요약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학을 한 번 정도 접하셨던 분들은 내용을 다 짐작하시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경제학 원론책, 목차를 거의 이렇게 따라가면서 제가 이렇게 서브 노트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두면 정규 수업에 올라갔을 때 그나마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파트가요 마이크로이카나믹스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미시경제라고 부르는 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크로이카나믹이라고 해가지고 거시경제라고 부르는 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 이카나믹스 해가지고 국제경제 파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국제경제는 다시 두 파트로 나누어지는데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국제무역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 파이낸스가 있습니다. 국제금융 파트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인터내셔널 파트는요. 이게 다 레벨 2로 이렇게 올라가 있었거든요. 레벨 안에서는 빠져 있었는데 다시 또 컴백한 거예요. 이번에.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탑픽의 내용들도 좀 많이 이렇게 까다롭게 서술되어 있지만 이 파트까지 다시 또 컴백해버리는 바람에 내용 자체도 굉장히 많아져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양이 의외로 많은데요. 경제학에서. 옛날에는 제가 강의하면서 경제학이 굉장히 점수를 높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그래서 자신 있게 강의를 했었는데 아 올해부터는 이게 경제학이 아주 절 낙과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 참 난감한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풀이 과정을 잘 학습하셔가지고 정규 과정에 올라가시면 바로 따라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마이크로는 뭐고 매크로는 뭐고 이런 것 시스테믹하게 한번 알아보죠. 이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단위. 이카나믹 유닛. 우리나라에서는 뭐 경제 주체다라도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여기에는 세 파트가 있는데 먼저 하우스 호홀드라고 하는 가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펌, 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가범먼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경제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구분 지어지는 건데 이 가게 구성원들은 주로 하는 것이 소비활동이죠. 이렇게 경제 내에서. 그래서 이 가게 구성원들을 우리가 컨슈머, 소비자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업은 생산활동을 담당하죠. 그래서 이 기업의 구성원들을 일컬을 때는 우리가 프로듀서, 생산자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경제활동이라는 자체의 정의 자체가 생산 및 소비활동을 말하거든요. 따라서 소비하는 주체가 있고 생산하는 주체가 있으니까 이 자체로서 하나의 경제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게와 이 기업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또 경제를 일컬을 때는 또 프라이빗 이카나미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런 용어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정규 과정에 가서 부담없이 책을 읽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민간경제라고 하거든요. 민간경제, 프라이빗 이카나미. 그래서 이 민간경제의 경제의 순환적 흐름. 일단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가게가 있고 그다음에 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건들이 있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우리가 생산물, 프로덕트라고 한단 말이죠. 이 생산물이 거래되는 시장이 존재합니다. 그다음에 이 완성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생산 자원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자원이 거래되는 시장도 있습니다. 이렇게. 책들이 한 가지 안 좋은 게요. 어떤 저자가 어떤 용어를 딱 쓰면 그 용어를 다 써주면 좋은데 저자마다 또 달리 쓰는 경우들이 존재해버려요. 그래서 대부분의 미국 책에서는 이거를 프로덕트 마켓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또 어떤 책에서는 이거를 굿앤 서비스 마켓 이렇게 한단 말이죠. 재화와 서비스 시장이다 이렇게. 그다음에 자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대부분 책들은 리졸스 마켓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리졸스 마켓. 그런데 다른 말로는 또 팩터스 오브 프로덕션 해가지고 생산 요소라고도 하죠. 팩터스 오브 프로덕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움으로 남는데요. 아무튼. 자 그러면 가게는 각각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생산물 시장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의 생산물에 소비활동을 한단 말이죠. 이 소비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일컬을 때 디멘드라고 한단 말이죠. 수요. 그다음에 생산활동을 통해 가지고 공급하는 것은 바로 기업의 몫이죠. 서플라인. 이렇게. 그다음에 자원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역할이 바뀌는 거예요. 생산물 시장에서는 기업이 공급의 주체인데 자원시장에서는 자원을 수요하는 주체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자원을 공급하는 주체는 또 가게가 되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서플라인. 그러면 이 화살표를 보십시오. 뱅글뱅글뱅글. 시계 반대방향으로 흐르고 있죠.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인간들이 어떤 경제활동을 인지하면서부터 봤더니 이미 이 순환적 흐름은 이어지고 있더라는 거죠. 뱅글뱅글뱅글. 그 반대급으로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생산물이라든지 아니면 자원이라든지 이런 물적 흐름은 시계 반대방향으로 흐르고 있고요. 그 반대급으로는 그 대가 지급이 있었겠죠. 그렇죠. 생산물을 수요한 대가로서 화폐 지출을 한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익스팬디처. 지출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뭐 무수히 많은 상품들을 구매하면서 수많은 화폐들을 지출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이 과정을 듣는 것 자체부터가 우리가 구매활동이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이 생산물 시장을 통해서 저와 만난 거예요. 저는 지금 여기에 소속된 사람으로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지금 공급하는 강의 서비스를 지금 수요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장소인데 여러분이 보는 관점에서는 저는 여기에 서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기업의 구성원으로서 강의 서비스를 지금 공급하고 있으니까. 또 저 개인으로 본다면 지금 자원 시장 관점에서 보면 저 또한 여기 있는 거죠. 저는 지금 몸을 팔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스피에다가. 코스피가 오히려 저를 수요한 거죠. 자원 시장 관점이냐 생산물 시장 관점이냐 똑같은 장소와 시간인데도 한편으로는 기업의 구성원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가게의 구성원이기도 하더라는 거죠. 우리 직장인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어떤 근무를 하면서 여러분 회사에서 파는 물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또 생산물 시장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기업의 구성원으로서 남아있는 거죠. 그러다가 또 근무하다가 잠깐 커피 한잔 마실까 하면서 커피 마시는 순간에 또 소비자 입장이 되어버리니까 또 가게의 구성원이 되어버리시는 거죠. 자 그러면 그에 대한 대가 지급이 있었고요. 물건을 그러니까 이거 바이어 입장에서는 익스팬디처라고 한단 말이에요. 구매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판매자 입장, 셀러 입장에서는 이름을 달리 부르는 거죠. 이걸 우리가 revenue, 수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액수는 똑같죠. 단지 바이어 입장에서 부르는 명칭이냐, 셀러 입장에서 부르는 명칭이냐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원 시장으로 건너오면 어떻습니까. 기업도 자원을 수요한 대가 지급이 있었겠죠. 그 대가 지급을 코스트라고 한단 말이죠. 비용. 비용 지출을 향하는 거죠. 또 받는 사람은 이건 비용이라고 부르잖아요. 받는 사람은.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걸 비용이라고 부르는데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걸 인컴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소득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따라서 시계 방향으로는 어떻습니까. 그 화폐적 흐름이 흐르고 있다라는 거죠. 뱅글뱅글 뱅글 뱅글. 여기에서 이 마이크로이카나믹스 미시경제적 경제 분석은요. 각각의 경제 주체들이 각각의 시장에서 어떠한 의사결정들을 내리고 있느냐를 개별적으로 살펴보는 학문 분야로 우리가 미시경제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고, 여기서는 어떤 의사결정, 각각 여기, 여기서는 어떤 의사결정 이렇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미시라는 것은요. 이게 눈을 가늘게 뜨다 이런 거거든요. 가늘게 뜰 때 우리가 버릇처럼 어떤 우리가 관찰하는 입장에서 보시면요. 눈을 가늘게 이렇게 버릇처럼 딱 뜰 때 보면 깊이 있게 보고자 했을 때란 말이에요. 깊이 있게. 그러니까 미시경제는 눈을 가늘게 뜰고 경제를 깊이 있게 보겠다는 거죠. 각각의 개별적 행동들을 하나하나 깊이 있게 관찰해보겠다는 것이 미시경제학이고. 이에 비해서 거시는 눈을 크게 뜨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우리가 보통 사물을 넓게 볼 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깊이 있게 보지 않고. 그래서 이 거시경제는 뭐냐 하면 각각의 개별 경제 주체들의 세부적인 의사결정에는 큰 관심이 없고 전체적인 경제의 순환적 규모, 사이즈가 어떤 경우에 커지고 어떤 경우에 작아지느냐, 전체적인 흐름이. 이 순환적 흐름의 규모가 커지는 현상을 우리가 흔히 경제 성장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들한테 물질적 풍요가 더 많아진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 것이냐, 성장할 것이냐에 굉장히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국민경제가.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런 것들이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있느냐. 이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경제를 분석하는 분야가 바로 거시경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거시경제학에서는 경제가 어떤 경우에 성장하고 또 성장을 하면서도 그냥 막연한 성장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쓰는 얘기가 안정적 성장을 원하거든요. 왜냐하면 나라경제 또는 국민경제를 해롭게 하는 해악이 존재해요. 그 해악 두 가지가 실업과 인플레이션이에요. 따라서 어떻게 하면 실업도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또 인플레이션도 경험하지 않으면서 성장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안정적 성장이라는 거죠. 그걸 이룩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조치가 필요하냐. 이것들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학습하는 분야가 바로 이 거시경제라고 보시면 돼요. 인터내셔널 이카나믹은 나라와 나라 간의 대외 거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무역은 그냥 물건의 흐름을 관장하는 것이고 파이낸스는 대가 지급이 있겠죠. 그걸 또 국제금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리둥절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차분히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순서도 마이크로 이카나믹을 먼저 공부하고 그다음에 매크로 쪼로 건너갈 건데요. 개별 경제주체의 의사결정 과정을 하나하나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그렇게 영토가 큰 나라는 아닙니다만 가계 구성원들이 무슨 일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가계 구성원이기도 하니까요. 우리나라 인구수만큼 많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기업도 무진장 많단 말이에요. 이 간판을 걸었다고만 해서 기업은 아니에요. 우리 경제학에서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생산활동에 임하고 있다면 다 기업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시골에 살면서 내 일용할 양식을 내 스스로 구하고 있다. 이 자체도 기업이 되는 거죠. 개인으로서 기업이죠. 따라서 기업의 숫자도 무수히 많다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무수히 많은 가계 구성원과 기업의 구성원들을 일일이 관찰한다는 것은 실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제를 분석할 때는 각각의 대표자를 뽑는 거예요. 대표적인 소비자, 대표적인 생산자 이렇게. 그 대표자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고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느냐. 이걸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대표자를 뽑는 기준이 랜덤하게 뽑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기준을 설정한 다음에 뽑는단 말이에요. 그 뽑는 기준이 바로 이놈이죠. 합리성. 그러니까 수많은 가계 구성원 중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소비자를 대표자로 뽑는 거죠. 가장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생산자를 대표자로 뽑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학이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할 때 국한된 행동만 경제학에서는 설명 가능하다는 거지. 어떤 때는 경제 이론을 공부하다 보면 나는 그렇게 행동할 것 같지 않은데 왜 이론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을까 이렇게 의심이 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바로 이거를 강구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가장 합리적으로 행동할 때 국한된 것만 경제학에서는 이론으로 이렇게 정립됐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배우는 공부 범위 내에서는. 물론 아주 고급 이론에 가게 되면 이렇게 합리성이 떨어지는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이렇게 연구한 분야도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양은 많지 않아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가 학습하는 범위 내에서는 다 이놈이 흐르고 있는 거죠. 문제는 제가 학교에서도 이렇게 강의하다 보면 우리 학생들한테 이 단어의 뜻을 잘 몰라요. 우리나라 말인데도. 이 합리라는 말을 정확히 모르고 있다라는 거지. 여러분들은 정확히 아십니까? 이거? 그러니까 실험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길을 걷고 있는데 낯선 사람이 나를 평가하기를 당신 참 합리적인 사람이네요 이렇게 평가해준다면 나의 기분이 어떨까? 이렇게. 당신 참 합리적인 사람이네요 이렇게 평가해준다면 어떨까요? 기분이. 썩 나쁘진 않죠? 낯배 정도는 되죠. 최소한. 그렇지 않습니까? 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저한테 이렇게 평가하면 저는 화를 낸다. 굉장히 화를 내요. 김영진 당신 참 합리적인 사람이네요 이렇게 나를 평가한다면 이 사람아 내가 왜 합리적인 사람이야 하면서 그 사람 멱살 잡고 싸운단 말이죠. 이 합리라는 말은요. 이게 이 속에 박다 이런 뜻입니다. 이 속에 박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요. 뭐 굉장히 뭐 이기적이다. 계산적이다. 피도 눈물도 없다. 감정이라고는 없고 오로지 이성적 판단만을 하고 있고 거래에 서서 절대 손해를 보려고 하지도 않고 약삭바르고 이런 것들이 다 농축되어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결코 좋은 말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가끔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면요. 우리나라 기자들은 굉장히 국어 공부를 열심히 했던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언론 시험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국어 시험들이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꽤나 국어 공부도 열심히 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 때 보면은요. 그 리포팅할 때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합리적이지 못하게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약간 비판적 어조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연히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옛부터 조상대도로 정을 나누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합리성이 떨어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민성 자체가. 약삭바르지가 못합니다 그렇게. 조금 손해보는 듯. 양보하고 이렇게. 많이 알아도 이렇게 겸허하게 이렇게 좀 약간. 좀 겸양지덕. 뭐 이렇게. 겸손하고 말이죠. 양놈들은 어떻습니까. 이만큼 많은 것 가지고 이만큼 많은 것처럼 막 까발리잖아. 나 뭐 어떻게 무슨 막. 근데 그네들은 주로 그래서 협상문화잖아. 협상문화. 어차피 이만큼 이렇게 뻥튀겼다는 걸 다 아니까. 깎기 시작하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만큼 알아도 이렇게 많이 안.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렇죠. 이건 합리성이 떨어지는 것들이죠. 우리는 그것이 그냥 우리나라 문화에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대대로 물려받아 왔던 거죠. 그러니까 또 합리성이 떨어지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이 경제학은 이게 서구식 합리주의에 입각한 경제학이라는 거지. 그 대표적인 그 example이 뭐냐면 여러분 다 한 번씩 해봤던 더치페이 이거야. 네가 먹은 건 네가 내고. 내가 먹은 건 네가 내고. 까끗하잖아. 이게 합리적인 거야.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좀 떨어지는 거지. 여러분들도 한 번 더치페이 다 해봤잖아요. 그렇죠. 언제 해요. 더치페이는 주로. 내 어린 시절부터 정을 나눈 내 소급 친구하고 밥 한 끼 같이 먹으면서 더치페이 해. 그건 아니잖아. 오늘은 내가 기분이 내가 쏠게. 다음에 네가 내라. 이렇게 하면서. 서로 막 내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합리성이 떨어지는 거죠. 보통 더치페이 할 때 보면 직장 동료들끼리 회식할 때. 이거야. 왜. 내 회사 옮기면 안 볼 놈들이거든. 빠이빠이 할 놈들이야. 내가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막 정을 나누면서 살 놈들이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 지금 내가 같은 직단에 소속돼 있으니까 뭐 이렇게 나쁘게 지내지 말자. 이런 때 있어서 그냥 같이 회식은 하지만 이렇게 뭐 인간적으로 막 교류하면서 끝까지 우리 죽을 때까지 이 정을 나누자. 이건 아니잖아. 그렇죠. 이런 때 더치페이 하는 거란 말이야. 깔끔하게. 합리적으로. 그래야 나중에 뒤끝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네 아들 돌단지 때 내가 저 축의금 냈으니까 네 아들 돌단지 때 반드시 연락하죠. 와서 내란 말이지야. 이게 합리적인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좀 떨어져. 생산자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컨대 농부인데 산마직에 논농사를 지어. 내 이웃은 세마직이나 지어. 그런데 내 논에 그 목고지를 할 때 내 이웃이 일손을 거들었단 말이에요. 다음날은 내 이웃이 할 차례예요. 그럼 내가 일손을 거드는데 나는 한마직인데 얘는 세마직이잖아. 그렇죠. 세배나 넓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마직이 어찌만 도와주다가 집에 가야 되는 거야. 이게 합리적인 거예요. 세마직이 다 도와주면 안 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합리적인 사람들만 등장하는 거지. 아주 약삭바르고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사람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침에 일어나서 경제활동을 시작하면서 어떤 때는 합리적으로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행동하는 적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합리적이 못한 판단하는 적도 많죠. 그런 것들은 잘 설명이 안 되는 거지. 경제학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주 이기적으로 행동할 때 그것들은 경제학책에 다 농축돼 있어요. 이론으로 다 나와 있어요. 다 증명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따라서 합리적인 사람만 출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생산물 시장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들이 여기 되게 많은데요. 내가 갖고 싶은 거 재화 하고 싶은 거 서비스 무수이 많죠. 이걸 다 일일이 열거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분석의 편의를 위해서는 두 가지만 존재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X재와 Y재만 존재한다 또는 A재와 B재만 존재한다 이렇게 이건 분석의 편의성 때문입니다. 어차피 재화를 여러 개 출연시키나 두 개만 출연시키나 그 분석의 결과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왕이면 심플하게 하자는 거지. 그다음에 자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특정 생산물을 만드 때 필요한 자원도 무수이 많죠. 그 종류가 따라서 일일이 다 출연시키지 않는데 이 자원시장만큼은 생산물 시장과는 다르게 뭐 불특정으로 X, Y 이렇게 안 해요. 여기는 또 여기는 어떤 생산물을 만들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반드시 들어가는 생산자원이 존재해버리더라는 거지. 그 첫 번째가 인간의 유용한 노동력이에요. 아직까지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서 만들 수 있는 물건은 존재하지 않더라는 거지. 어떤 물건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생산자원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자본이 존재합니다. 자본 보통 이 자본이라고 하면 영어로 캐피탈이라고 하는데요. 자본하게 되면 여러분 머릿속에 번쩍 딱 처음으로 떠오르는 게 뭐냐 하면 돈이란 말이에요. 돈. 그렇죠. 그건 뭐 캐피탈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현실에도. 또 틀린 말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본을 얘기할 때 머니 캐피탈 화폐 자본이라는 것이 있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린 돈이지 돈. 그리고 책에 따라서는 이걸 머니 캐피탈이라고 하는 책도 있고 파이낸셜 캐피탈이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화폐 자본 혹은 금융 자본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자본에는 이 피지컬 캐피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실물 자본이라고 하죠. 물건으로서의 자본이에요. 물건으로서. 그러니까 뭐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플랜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이퀴프먼트 설비라든지 아니면 뭐 머신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물건으로서의 자본을 피지컬 캐피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파이낸셜 마켓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기업들은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의 화폐 자본을 끌어들이는 거죠.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유가증권 발행을 통해서 즉 주식이나 채권 발행을 통해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의 화폐 자본을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뭘 하겠다는 거냐면 그걸 가지고 돈 놀이하겠다는 게 아니죠. 이 피지컬 캐피탈을 구축하는 데 쓰는 거란 말이에요. 공장을 또 넓힌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기계를 도입한다든지 이렇게 그렇죠? 따라서 이 머니 캐피탈 혹은 이 파이낸셜 캐피탈은 곧 이렇게 피지컬 캐피탈화 되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나중에 자원 시향을 공부할 때 이 캐피탈이 등장하면 그냥 책에서는 그냥 캐피탈에서 끝내버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피지컬 캐피탈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산물을 만들 때 인간의 유용한 노동력도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계장치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꼽는다 그러면 이렇게 토지까지 꼽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노동, 자본, 토지 이 세 가지를 우리 경제학에서는 3대 근원적 생산자원이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가장 기본이 되는 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사회는 지금 신분제도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계급은 존재하는 거죠. 자본주의, 시장경제 내도 계급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금 가계 구성원인데 어떤 생산자원을 공급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노동을 공급하고 있다면 노동자 계급 자본가 계급 지주 계급 이렇게 혹시 여기 지주 계급 계신가요? 안 계시죠? 지주 계급이면 여기 밤늦게 뭐하러 공부하러 오겠습니까? 그렇죠? 자본가 계급도 안 계시죠? 다 이거죠, 이거? 레이버 클래스 그렇죠? 서글픈 레이버 클래스 저하고 동격이죠 그래서 노동을 공급한 대가로 벌어들이는 이 인컴 이걸 우리가 노동소득이라고 하는 거죠 레이버 인컴 캐피탈 인컴 렌탈 인컴 이렇게 약간 꿀려 이게 그렇죠? 기분상으로 꿀리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욕망은 여기 있거든요 우리들의 모든 욕망은 무한 욕망이죠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억수로 많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해소시켜주는 수단이 바로 이놈이라는 거지 이놈인데 현실적으로 이 세 가지 중에서 이게 제일 약해 그렇죠? 레이버 인컴이 자본가 계급이든 지주 계급이든 노동자 계급이든 욕망 무한 욕망은 다 똑같단 말이야 그런데 그 그 무한한 욕망을 내가 얼만큼 실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 만족감이 생기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꿀리는 기분이 드는 이유는 이게 작기 때문이라는 거죠 레이버 인컴이 그렇죠?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거는 약간 조상 덕을 봐야 돼 그렇죠? 조상이 좋아야 되는 것이고 자본가 계급 약간 사기 기질이 있어야 되겠죠 그냥 쓸데없는 물건 만들어서 굉장히 좋은 물건이라고 사기 쳐가지고 그래야 돈 많이 벌지 않습니까? 몸으로 때우는 길밖에 없어 정직하게 살려는 그렇죠? 아세요? 옛날에 현대그룹을 읽었던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 그 양반이 살아생전 그 양반이 살아생전 즐겼었던 말 중에 하나가요 아주머니들하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오손도손 이렇게 긴장도 담고 막 그랬대요 살아계실 때 약간 서민적인 그런 모습들이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는 거죠 재벌 1세들은 삼성의 이병철 회장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그런데 2세때부터는 아빠가 좀 잘나갈 때 해가지고 애들이 좀 싸가지가 없어진 거지 1세분들은 좀 싸가지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좀 어려웠던 걸 경험했던 사람과 사람이라는 게 다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고 학식이 높고 뭐 이렇게 떠나서 내가 경험한 범위 내에서 이렇게 사고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건 뭐 인간의 한계니까요 어쩔 수 없죠 아마 저도 뭐 돈 많은 집에 태어났으면 어려운 사람들의 심정을 잘 이해 못했겠지 근데 워낙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없는 사람 심정만 이해해 그죠? 안타깝게도 근데 나는 돈이 좀 많은 노동자일 뿐이요 라는 말씀을 참 많이 했었다고 이렇게 책에 나와있었는데 그걸 곰곰이 이렇게 한번 곧씹어보십시오 나는 돈이 좀 많은 노동자 그게 돈이 좀 많은 겁니까? 그게? 그럼 뭐 그 정도가 되면 레이버 클래스라도 난 괜찮겠다 그죠? 여러분들 이방 레이버 클래스가 되실 바에는 그 양반만큼 돈이 좀 많은 노동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이방에 수업 안 들어와도 되잖아 고생 안 해도 되고 CFA를 내가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면 되잖아 그죠?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제학이 가장 합리적인 사람만 출연한다고 그랬잖아요 아 이거 마저 끝내고 가죠 분석을 할 때는 이 세 가지도 너무 많다 해가지고 우리가 자원시장 얘기할 때는 생산 자원은 노동과 자본만 존재한다 이렇게 할 거예요 어차피 이 토지도 하나의 실물이거든 피지컬이란 말이에요 그죠? 따라서 굳이 한다면 여기서 포함시킬 수 있겠다라는 거지 어차피 뭐 세 개를 출연시키나 두 개를 출연시키나 분석의 결과가 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산 자원은 노동과 자본만 존재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생산물은 X제와 Y제 혹은 A제와 B제 이런 식으로 심플하게 그 다음에 가장 합리적인 사람들만 출연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에 경제학 체계 슈퍼모델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분들을 연상하면 경제 이론이 쉬워져요 그분들이라면 그렇게 행동할 것이다 이렇게 가장 합리적인 분들이 계세요 일군의 물입니다 성별로는 남성도 아니시고 여성도 아니시죠 성별로는 중성평가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분명한 성은 계신데 중성평가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누군지 아세요? 대한민국 아줌마입니다 가장 합리적이세요 경제학 체계 슈퍼모델들이지 여기 지금 후보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리따운 여성이지 물론 시간이 지나면 경제학 체계 슈퍼모델로 그분들도 과거에는 아리따운 여성이셨거든 아줌마들 한번 상상해보세요 전철을 타고 가는데 저 멀리 빈자리가 보였다 몸을 날리시거든 내 피곤한 거 절대 못 참아요 그죠? 어렵사리 꼈지 않은 절인데 다음 정류장에서 노인네가 탔어요 눈을 지그시 감아버립니다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콩나물 500원에 칠 사더라도 반드시 깎아야만 직성이 풀려요 안 깎아줘? 그러면 한중 집어버립니다 절대 손해보려고 하지 않죠 아주 약삭바르고 이기적이고 계산적입니다 그죠? 빠마를 하더라도 일년불변에 빠마를 해 바글바글 볶아버리는 거지 미용사가 배가 고파 한번 빠마하면 좀처럼 안 나타나 그죠? 절대로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아줌마의 현실이죠 그런데 아줌마들이 그렇게 행동하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 남성들은 비판할 자격이 없는 거 아세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과거에는 분명히 여성이셨거든요 따라서 우리 여성들이 비판하는 거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남성들은 비판할 자격 자체가 없어 왜? 그분들이 왜 중성이 됐는데? 얘 만난 거 아니야? 얘 그 놈의 사랑 때문에 이게 시원치가 않아 레이버 인컴이 욕망은 무한한데 애들 학원비 당하랴 뭐하랴? 올라가는 집세 당하랴? 그러니 알뜰살뜰 가게를 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성이 되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아들이 입던 트리닝을 그냥 버리기 아까워서 입을 수밖에 없는 현실 그게 아줌마의 현실인 거지 얘 만나서 그래요 따라서 우리 지금 여기 수업 듣고 계시는 우리 여성분들 물론 우리 CFA 시험 합격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결혼을 하실 거 아니야 그러면 얘 안 돼 지금은 좀 쓸쓸하니까 대권 놀기는 괜찮아요 대권 놀기는 괜찮은데 용도가 결혼을 이제 해야 된다 싶으면 이쪽으로 건너오셔야 돼 이쪽 이쪽으로 그래야 끝까지 여성으로 살다 죽을 수 있는 거야 일로 가는 순간 100% 제가 보장합니다 중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지 절대 안 돼요 나 이 사람 아니면 죽을 것 같아 안 죽어 버려봐 더 속 시원해 결혼하기 전까지만 데리고 노는 거예요 이쪽 가능하면 저는 이쪽을 강추합니다 지지계급 쪽으로 이쪽 뭐 명까지 짧아지면 더 좋고요 이쪽 애가 그죠 금상첨화야 이쪽 아주 좋습니다 강추 난 이 남자 아니면 죽을 것 같아 진짜 자살 충동까지 느껴 그래도 버려 충동까지만 느끼고 진짜 안 된다 싶으면 최소한 얘가 cfa는 갖고 있어야 돼 그게 마지 노선이야 cfa도 없다 그럼 버리세요 의미가 없어 이쪽으로 건너오셔야 끝까지 여성으로 살다 죽을 수 있어요 낙엽지는 가을 날 이렇게 시 한 편을 읽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겨 김기사 운전해 리세스문 차 한 잔 부탁해 이게 가능하단 말이야 이쪽으로 건너와야 안 돼 이게 아줌말을 상상하시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가장 합리적으로 있는 사람만 등장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의사결정 또 여기서는 어떤 의사결정 이것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가끔 물건을 구매했다가 집에 돌아와서 포장을 뜯기도 전에 후회해 본 적 있죠 소위 말하는 충동구매 한 번씩은 다 해봤을 거 아니야 그죠 이 충동구매에 따르는 이 후회라는 것은요 우리 경제학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여러분들 그 우리 책 곳곳에 나옵니다만 Opportunity Cost 기회비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회비용은 어떤 선택의 문제가 있었을 때 내가 이걸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이걸 선택할 것이냐 했을 때 이걸 선택함으로써 포기한 놈이 있겠죠 그 포기한 놈의 가치를 기회비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처음에 어떤 것을 물건을 이렇게 살 때는 내가 최선의 선택이라고 해서 물건을 구매했는데 집에 들어와서 재평가해 보니까 기회비용이 굉장히 크게 환산된 거지 그래서 후회하는 거라 이해 되세요? 기회비용이 크게 환산이 되지 않으면 절대 후회라는 건 없습니다 경제학적으로는 그런데 경제학 체계는 그렇게 후회하는 인간들은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굉장히 합리적으로 행동했으니까 이기적으로 약삭바르게 이해 되십니까? 따라서 무턱대고 이렇게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더라는 거지 분명한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더라는 거지 그게 뭐냐 가계 구성원들이 생산물을 수요하거나 자원을 공급하거나 할 때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더라는 거죠 이 효용이라는 말은 이게 일본식 한자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은 그냥 satisfaction 만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족 극대화 그러니까 생산물을 수요하더라도 만족이 극대화되는 양만 수요하려고 하더라는 거지 자원을 공급하더라도 만족이 극대화되는 양만 공급하려고 하더라는 거지 그러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겠죠 그러면 이 효용 극대화 혹은 이 만족 극대화를 추구하면서 생산물 시장에서 생산물을 수요할 때 그 생산물의 가격이 있고 생산물의 양이 존재하겠죠 그때 과연 요와 같은 수요 패턴을 보여주느냐 진짜로 이거를 검증하는 분야가 소비자 이론이에요 경제학을 공부 한 번 정도 해보셨던 분들은 한계효용 이론 무차별 곡선 이론 이런 것들이 아마 기억이 날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궁극적으로 증명하고자 했던 게 이거라는 거지 진짜 수요법칙은 성립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 수요법칙이라는 건 가격이 높을 때보다 낮을 때 더 많은 양을 소비하고자 하더라는 거죠 이 가격과 수요량과의 이 inverse relationship 여계 관계를 말하는 거죠 진짜 이게 성립되느냐 그런데 이 소비자 이론에서 이걸 검증할 때 그 한계효용 이론이 있고 무차별 곡선 이론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정규 수업 과정에서는 무차별 곡선 이론이 등장한 거예요 이번에 새롭게 2012년도에 원래는 없었는데 한계효용 이론도 없었고 무차별 곡선 이론도 없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거죠 한계효용 이론은 공부하지 않고 무차별 곡선 이론을 공부할 거란 말이에요 아무튼 공부 조금 했던 분들 지금 기억 떠올리시고요 안 했던 분들 상관없습니다 우리 또 할 거니까 그 다음에 기업은 기업은 어떨까요 생산물 시장에서 생산물을 공급할 때나 혹은 자원을 수요할 때나 자기 만족 때문에 생산활동을 하지는 않겠죠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소위 말하는 영리기업이란 말이에요 이익을 추구한다는 거죠 물론 비영리기업도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대부분은 다 영리기업이죠 그래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다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산물을 공급하더라도 이윤이 극대화되는 이윤을 가장 크게 남기신 양만큼만 공급하려고 하더라는 거지 그 다음에 자원을 사들일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자원을 사들인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노동이라는 생산자원이다 그러면 종업원을 몇 명 고용할 것인가 이거죠 또 공장은 또 얼만큼 지을 것이냐 이놈은 이걸 한 말이에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윤은 가장 크게 남기신 양만큼만 종업원도 고용하려고 하더라는 거지 이해 되십니까? 그랬을 때 과연 이와 같은 공급 패턴을 보여주느냐 이걸 검증하는 거예요 이건 또 우리가 흔히 공급 법칙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습니까? 가격이 낮을 때보다는 높을 때 더 많은 양을 공급하려고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거는 그러면 생산물 시장에서는 서로 다른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지만 각각 소비자와 생산자가 시장에서는 서로 만나고 있는 거죠 서로 다른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지만 서로 막 충돌하고 있단 말이에요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자원이든 생산물이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싸게 팔려고 하고 있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싸게 살려고 하는 거지 무조건 이 자원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겠죠? 기업은 이렇게 여기서는 또 수요 입장이잖아 그러면 또 싸게 수요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 자원시장도 마찬가지로 가격과 양이 존재했을 때 기업들은 과연 이와 같은 수요 패턴을 보여주냐 이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게는 이걸 공급할 때 과연 이와 같은 공급 패턴을 보여주냐 이거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자원시장이든 생산물 시장이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싸게 팔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게 합리적인 거죠 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싸게 살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 파는 사람과 살려는 사람이 이렇게 충돌이 벌어졌을 때 과연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냐 합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상태를 우리 경제학에서는 에큘리브리엄 균형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균형 그러면 균형일 때의 가격과 생산량이 존재하겠죠 이걸 우리가 균형가격 균형거래량 이렇게 한답니다 시장에는 어떤 경우에 균형이 달성될 수 있고 그 균형의 의미가 또 뭐냐 이것들을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미시경제학은 각각의 큰 네 파트 이걸 따로따로 이렇게 띄어서 분석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가서 시장에서의 바이오와 셀러 간의 인터랙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느냐 이걸 살펴보는 분야가 마이크로이코나믹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에 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식 파트는 각각 개별 소비자들이 어떤 의사결정에는 관심이 없고 아무튼 이 사람들은 물건을 소비하고 있지 않냐 이거지 그러면 그 나라 경제 내에 전체적으로 소비자들이 소비하고자 하는 양의 전체 크기는 얼마냐 총소비 그 다음에 기업들이 몇 개 있든 관계없이 그 나라 전체적으로 총생산은 또 얼마큼 일어나고 있냐 그래서 어떤 총량적 값을 가지고 전체 순환적 흐름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거시경제예요 그래서 이 거시경제는 다 이렇게 aggregate aggregate measure로 쓴단 말이죠 총량적 지표로 그 다음에 마이크로를 먼저 하고 우리가 매크로를 그 다음에 할 텐데 그러니까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항상 연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공부할 때 어느 위치에 와있다 이렇게 지금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런 식으로 떠올리면 굉장히 이해가 쉬워지는 거죠 막연히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마이크로 쪽은 소비자 이론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생산자 이론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동서양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경제학 측에서는 시장에서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수요 공급 이론을 먼저 소개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 공급 이론은 마이크로 이카나믹에만 국한된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민 경제, 나라 경제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도 경제 내에 총 수요가 있고 총 공급이 있고 이것 마찬가지 수요 공급 논리들이라는 거죠 따라서 수요 공급의 논리로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무진장 많다는 거지 가장 베이직한 이론 체계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소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갖고 있는 이 서브노트 처음 보시면 첫 페이지 제가 만든 이 서브노트도 대부분의 책들과 똑같은 그런 편제로서 이렇게 편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1페이지에 보시면 The Law of Demand 수요 법칙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 수요 곡선 보이시지 않습니까 수요 곡선이 이렇게 다운 워스 슬로프하는 것이 우리가 수요 법칙인데 어떤 생산물을 우리가 소비하고자 했을 때 아 이거 설명 안 했구나 가방 먼트는 뭐 합니까 이 사기꾼들은 이 프라이빗 이카나미가 이 순환적 흐름에서 어떤 효율적인 결과를 끌어들이고 있다면 굳이 정부는 할 역할이 없는 거예요 시장 경제에 맡기는 것이 최선이지 그런데 이 프라이빗 이카나미가 이 생산물 시장과 자원 시장의 순환적 흐름에서 이렇게 매끄럽게 효율적으로 재배분을 못 시켜주는 경우들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카나믹 에피션스를 위해서 경제적 효율성을 위해서 정부가 이 프라이빗 이카나미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생산한 거죠 더 효율성을 더 보장하기 위해서 경제 내 그런데 원래는 그 목적으로 정부가 들어왔는데 또 정부가 들어오니까 더 비효율적으로 결과를 낳는 경우들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실제로도 정부가 들어와서 오히려 비효율을 낳는 경우는 또 어떤 케이스가 있는 것이냐 또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학습을 할 거예요 원래는 목적은 그 효율성 때문에 등장한 건데 정보도 어차피 다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은 인간들이잖아요 인간은 뭐 완벽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쵸? 또 너무 잘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나오는 경우도 존재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렇게 가격이 있고 양이 존재했을 때 이렇게 수요 법칙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럼 뭐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높으면 적은 양을 수요하려고 하고 가격이 낮아지면 더 많은 양을 수요하려고 하더라 이게 수요 법칙인데 이거 인정하십니까? 이걸 우리가 수요의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The law of demand 경제학 공부하다보면 이 law가 되게 많이 나와요 무슨 무슨 법칙, 무슨 무슨 법칙 이렇게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사회과학입니다 인간들의 행동을 연구하는 분야예요 이 사회과학에서 말하는 법칙은요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그냥 사회적 합의입니다 합의 사람들이 다 동의한 거지 어, 맞아 맞아 이렇게 그러면 법칙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거지 마치 우리나라에도 무슨 헌법이 있고 민법이 있고 형법이 있고 있듯이 그거 다 법이잖아요, law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학으로 살자 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 합의한 거잖아요 국회를 통해서 그죠? 그래서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학으로 기다리게 된 거란 말이죠 아마 뭐 앞으로 뭐 몇 천년 후에 우리 후손들은 민주공학하고 싫다, 다른 어떤 시스템으로 살자 이렇게 합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헌법이 이렇게 수정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이 경제학에서 말하는 법칙도 이렇게 수정될 수 있는 거지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자연과학에서 말하는 법칙들은 이게 절대 진리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제학 공부하시면서 무슨 법칙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이걸 암기하려고 하시면 안 돼 한번 이해하려고 잠깐 노력해보세요 그럼 되게 쉬워져요 오히려 경제학은 거의 한 90%가 이해해야 따라서 조금 이렇게 방법론을 알아버리면 가장 공부하기 쉬운 과목이 또 경제학입니다 방법론만 알아버리면 한번 해볼게요 처음 나왔으니까 수요법칙 가격이 높을 때보다 낮아지면 더 많은 양을 수요하려고 하더라 어그리?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요새 반값 등록금 문제가 많은데 등록금 반값으로 해주면 학교 8년 다닐래요? 아까 동의했잖아 등록금 50% 디스카운트 해주면 학교 8년 다닐래요? 아까는 분명히 동의했잖아요 수요법칙 이상하죠? 또롱났지? 학교에서 제가 이런 거 시험 내버리거든요 굉장히 쉽게 공부시켜준 다음에 반값 등록금 실현시켜주면 학교 8년 다닐래요? 이렇게 시험 문제 내버리거든요 답변해봐라 이렇게 그래서 애들 다 군대 보내버리잖아 그게 제 취미예요 군대 갔다 와서 보자 자꾸 이렇게 암기하는 버릇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 뭔가 이렇게 문제의식을 느껴보라는 거죠 경제학을 배우겠다 싶었으면 많은 이론을 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뭐라 그럴까요? 가장 초석을 다지는 거 기본을 다지는 것을 잘하면 나중에 어드밴스 된 것들은 굉장히 쉬워져요 오히려 그런데 이게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어드밴스는 이해를 못해버리는 거죠 왜 갑자기 이런 함정에 빠졌을까요? 강박적으로는 분명히 수요법칙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 강구한 사실이 있다는 거죠 한 가지는 이 수요라는 말의 이해부적이고요 demand 이 수요라는 말은 이것도 일본 시간장 말인데 원래 그냥 욕구의 욕구 욕구라고요 그래서 동사형으로는 요구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어 사전지에 보면 요구하다 따라서 이 수요라는 말 속에는요 이게 사전적 또는 계획된 이런 의미가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수요량은요 실제로 내가 구매한 양이 아니라는 거지 실제로 구매한 양은 사후적으로 실현된 거죠 하지만 이 수요량은 사전적으로 계획된 양이라는 거죠 어떤 욕망이잖아 욕망 욕망은 내가 사전적으로 있는 마음이잖아 몇 개 사고 싶다 이걸 한 말이에요 따라서 실제로 내가 구매한 양과 수요량이 일치하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사과를 한 20개 갖고 싶어 그럼 사과에 대한 수요량은 20개란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시장에 나가 봤더니 시장에는 사과가 10개밖에 안 나와 있어 그러면 내가 깨끗해 봐야 구매량은 10개밖에 안 되는 거죠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오케이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이 양은 내가 사전적으로 욕망에 해당되는 양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수요라는 말이 붙으면 무조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매크로 쪽 공부할 때 보면 여러분들도 소비라는 말이 영어로 컨섬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컨섬션이라는 말이 있고 또 명사형 두 개를 붙여서 컨섬션 디맨드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건 소비 수요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컨섬션과 컨섬션 디맨드는 다른 거예요 이 디맨드라는 말이 붙으면 실제로 소비한 양이 아니라 사전적으로 계획된 양이라는 거지 소비량이 항상 이 수요라는 말이 붙으면 이거예요 플랜드 계획된 플랜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분석하는 지금 이 어떤 특정의 생산물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 등록금을 반값 빼면 1년 단위를 내야 그러면 당연히 아니지 그죠 제가 부적절한 예를 쓴 거죠 여기서 우리가 분석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보통 아까 생산물 프로덕트라는 말을 쓰고 또는 그거 대신에 굴즈 앤 서비스스라는 말을 쓴다고 그랬죠 이 굴즈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재화라고 번역하는데 이 놈은 기본적으로 이 놈이죠 more is better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지 나한테는 그래서 굴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놈과 상대적인 놈을 얘기할 때는 또 bad라고 하는 놈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나라 책에서는 비재화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데 이 놈은 오히려 less is better 오히려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놈이지 우리한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으면 더 좋은 거 뭐 예컨대 뭐 미팅할 때 폭탄 폭탄은 제거시켜야 하잖아요 그죠 뭐 그런 거지 bad는 훈남 이런 것들은 다 굴즈지 오케이 그래서 경제 합체계는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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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로 얘기할 때 뭐 공해 또는 뭐 쓰레기 이런 것들 우리 생활지변에 없으면 좋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쾌적한 환경이잖아요 따라서 뭐 이렇게 pollution 공해라든지 아니면 garbage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bad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은 오히려 적으면 적을수록 우리가 더 만족을 더 증가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학교는 어떻습니까 구주라기보다는 약간 이쪽에 더 가까운 예였죠 사실은 우리는 학교는 빨리 졸업하고 싶잖아요 빨리 졸업해서 지금 사회에 빨리 나오고 싶었잖아요 그죠 따라서 적절한 예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분석하려고 하는 것들은 이놈의 국한에서 공부할 거예요 이놈이 아니라 오케이 구주를 분석한단 말이야 평소에 내가 무진장 갖고 싶은 놈 무진장 갖고 싶은 놈 따라서 내가 평소에 얼마나 엄청 갖고 싶었는데 가격이 낮아지면 어때요 더 사고자 하는 욕망은 일드라는 거죠 실제로 사라는 보장은 없지만 욕망은 일드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법칙이라는 말을 인정해 줄 수 있기도 해요 오케이 잠깐 쉬었다 할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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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